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듯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계속 상호 연관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 학습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본 학습과정과 다음 학습과정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와 이해 위주로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ER모델과 개체모델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봤는데요 ER모델 같은 경우는 6가지의 약속된 기호를 가지고 데이터들의 어떤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6가지 기호가 아닌 우리가 뭐를 가지고 표현을 했냐면 2차원 테이블표 형식으로 개체와 속성들 간의 관계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7가지의 기본적인 용어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정확히 ER모델을 관계 데이터 모델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던 부분에서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는 기본키에서부터 슈퍼키까지 5개의 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키는 우리가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색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ER모델에서 속성을 표현을 할 때 타원형에 어떤 성격이라는 속성을 줬다고 하면 여러 속성 중에서 하나나 두 개의 밑줄이 표시된 속성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하나의 키를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속성 중에서 성격을 가지고 정렬을 할 때 또는 검색을 할 때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키에서부터 슈퍼키까지 5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 최소성 유일성이라는 건 듀플레 중에서 내용이 하나 유일해야 되고 최소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등이 있어야 돼요 개체의 무결성이기 때문에 개체, 그 다음에 리퍼런스, 참조의 무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듀플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 도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결함이 없는 것이 무결성이기 때문에 값이 결함이 없는 무결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와 무결성의 제약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각각의 유일성, 최소성, 무결성이 제약 조건이에요 키에 대한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정확히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듀플 듀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행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키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참조 또는 검색 시에 사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속성의 성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줄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밑줄이 하나의 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속성이 있다고 할 때 이름 부분을 가지고 검색도 하고 정렬도 하고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 형식으로 우리가 학생 개체에 대해서 각각의 열과 듀플이라고 하는 행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키로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후보키라고 하는 것은 커디널리 데이트 키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에서 각 듀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 후보키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후보키라고 하는 부분은 듀플 하나의 행에서 하나의 행에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후보키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듀플 중에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후보키는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태훈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듀플에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후보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주소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후보키는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 후보키고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학번이나 주민번호를 알면 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학번과 주민번호는 후보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명 테이블에서는 이름에도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주소에도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모두 알아야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주소를 조합한 이름과 주소 전체가 후보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는 사람 한 명당 하나의 주민번호만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학번을 가지고도 얘가 오태훈이다, 김정미다, 이나라다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후보키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명 테이블에서 보면 이름이나 주소는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후보키로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로 묶었을 때 오태훈이라는 사람이 이 주소에 사는 걸로 복합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만 후보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보키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 후보키에요 그 다음에 프라이미키라고 하는 기본키 같은 경우는 후보키 중에서 듀프를 식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키를 기본키라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키에서 듀프를 즉 행을 식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키를 프라이미키, 기본키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키는 중복될 수 없고 널각, 즉 공백이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키는 우리가 공백으로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유일성과 최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유일성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의 값 그 다음에 최소성은 분해할 수 없는 최소값을 가지는 것을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학생 테이블에서 후보키인 학번이나 주민번호 중에서 학번을 기본키로 설정할 수도 있고 주민번호를 기본키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하나의 기본키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ltertate 키라고 하는 대체키가 있어요 대체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속성을 대체키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전에 봤던 테이블에서 우리가 학번과 주민번호가 후보키였어요 이 중에서 학번과 주민번호가 후보키였었고 학번을 우리가 기본키로 정했다면 기본키를 제외한 것이 대체키이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대체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키로 사용된 키는 대체키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키를 대체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대체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 중에서 슈퍼키라는 것이 있는데 슈퍼키는 한 릴레이션 내에 듀프를 식별할 수 있는 후보키하고 다른 속성들 간의 모든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슈퍼키에요 말 그대로 모든 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슈퍼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하지 않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키의 제약 조건 중에서 유일성은 만족하는데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한 모든 경우를 후보키와 조합을 해서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학번과 이름 또 학번과 주민번호 학번과 학과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각각을 계속 관계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을 해서 또 다른 속성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학번을 가지고 이름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연결할 수 있고 또 학과도 마찬가지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도 연결할 수 있고 각각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학생 개체를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이에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것이 무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오류 없는 정확성과 안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무결성이라는 뜻이에요 오류가 없는 것이 무결성이에요 그래서 무결성 제약 조건은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개체에 대한 무결성 같은 경우는 기본 키는 널값, 공백이 올 수 없고요 중복될 수 없고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체의 무결성은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학생 개체에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은 기본 키로 학생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선정된 속성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널, 봉백값이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결성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번을 보시면 각각 속성들에 대해서 어떤 무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은 기본 키로 학생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선정된 속성이기 때문에 뭐가요? 중복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널, 공백값이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은 우리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됐으면 마찬가지 값이, 동일한 값이 중복돼서 사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공백, 값이 없는 널값은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래키는 널값이 올 수 없고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같아야 하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테이블 참조 시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참조 무결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에서 다른 개체에 있는 어떤 속성을 참조를 할 때 참조하는 속성이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 참조 무결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참조하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의 값하고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수라는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라고 하는 속성이 학과라고 하는 또 다른 개체에서 참조를 할 때 반드시 동일한 데이터로 존재를 해야만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참조할 때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조 무결성 자, 그래서 교수라는 개체에서는 오준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A의 100이라는 학과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참조하는 학과 개체에서는 A의 500이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이 우배가 됐다는 의미에요 자, 그래서 참조 키의 무결성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자,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메인이라는 건 자, 그래서 릴레이션에서 속성값의 범위가 정의된 경우에 그 속성값은 정해진 범위 이내의 값으로 구성해야 되는 제약 조건이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점수를 10점에서부터 1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로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도메인 무결성을 정의로 내놓고 5점에서부터 110점까지 입력을 했다면 도메인 무결성을 우배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의미는 참조하는 속성값의 범위가 정의된 경우에 반드시 그 정의된 값 범위 내에서만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학년 속성의 값으로 1, 2, 3, 4만 올 수 있도록 도메인을 정의를 했다면 그 외의 값이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학년 속성은 누구든지 동일한 숫자 형태의 타입과 데이터 길이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무결성은 정해진 범위 내에 값만 입력해야 되는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라고 하는 고유한 무결성, 고유무결성인데 특정 속성에 대해서 고유한 값을 가지도록 조건이 주어진 경우 즉, 이름 부분에는 문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세 글자 이내로만 입력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이 고유무결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릴레이션 정의를 할 때 이름 속성에는 중복된 값이 없도록 제한을 했으면 동일한 이름의 학생이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 속성에 중복된 이름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요 즉, 어떤 값이 유일하게 하나만 입력이 돼야 되는 것이 고유무결성이라는 제약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널무결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정 속성 값에 널 공백이 올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이 널무결성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키무결성 같은 경우는 한 릴레이션에 최소한 하나의 키가 존재하는 제약 조건을 키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널무결성이든 키무결성이든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키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후보키에서부터 슈퍼키까지 다섯 개의 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제약 조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히 키에 대해서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수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연산을 해요 자, 셀렉트라고 하는 기호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호 그 다음에 조인 기호 그 다음에 동일 조인, 자연 조인, 외부 조인, 세타 조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호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연산을 하는데 조인 방법도 동일 조인, 자연 조인, 외부 조인, 세타 조인 네 가지 조인으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자, 조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주풀과 또 다른 주풀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주풀로 만드는 것이 조인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관계 대수 관계 대수는 릴레이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산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관계 대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니, 프로젝트니, 조인이니, 디비전이니 하는 일반 순수 관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해봤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디션 프로텍트 등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관계 대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산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셀렉트라고 하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평적 부분 집합을 구하기 위한 연산을 말한다는 것 자, 왜 수평적 부분이냐면 듀플이기 때문에 수평적이에요 자, 즉 듀플은 하나의 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행에 대한 뭐요? 집합의 연산을 구하기 위한 것이 셀렉트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는 조건을 만족하는 듀플들을 듀플들로 테이블로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표기 형식 같은 경우는 셀렉트, 그 다음에 어떤 선택 조건을 주면 새로운 선택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지정한 이름으로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셀렉트 연산을 했을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연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는 각각 듀플에 이런 값들이 입력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호 같은 경우, 연산 기호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에서 수직적, 즉 우리가 하나의 열 방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프로젝트고요 자, 그래서 표기 형식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추출할 속성 리스트 즉, 예를 들어서 이름 중에서 뭐 성이 오씨인 사람만 아니면 김씨인 사람만 추출을 해서 새로 지정한 테이블에 새롭게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것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조인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좌우로 마주보고 있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의 조건에 맞는 관련된 듀플들을 하나의 듀플, 즉 관련된 행들을 하나의 행으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새로 만들어서 연산을 해 주는 것이 조인 연산이에요 자, 그래서 조인의 종류는 동일, 자연, 그 다음에 외부, 세타 네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 표기 형식 같은 경우는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에서 조인 연산을 줘서 두 번째 테이블을 주면 첫 번째 테이블에 있는 뭐요? 관련된 듀플 중에 하나의 듀플을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에 있는 듀플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하나의 듀플로 만들어주는 것이 조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조합을 해 주는 것이 결합을 해 주는 것이 조인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조인은 첫 번 조인 종류 중에서 동일 조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관계 연산자인 각각의 연산자 중에서 이꼴 연산자만을 사용해서 조건을 표현하는 것이 동일 조건이에요 조인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인이고 주 테이블의 모든 속성을 합한 하나의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동일 조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조인 같은 경우는 동일 조인한 결과에서 중복되는 속성을 제거를 해서 표현하는 것이 자연 조인이에요 자, 그래서 동일 조인을 한 결과에서 중복되는 속성만 제거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 조인인고요 그 다음에 외부 조인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 간에 관련이 없는 두 풀로 결과 테이블에 포함시켜 조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가 없는 부분은 널값이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조인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 간에 관련이 없는 즉, 우리가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에서 어떤 조인을 시킬 때 관계가 없었던 어떤 테이블 간에 관계가 없는 조건들에 맞는 것만 모아 가지고 하나의 두 풀 결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외부 조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모든 그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인을 구현을 한 방법에 자, 그래서 조인 방법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인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기본 개념적인 내용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타 조인 그 다음에 디비전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조인까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말 그대로 디비전 나눗셈을 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만드는 연산 방법인데 나눈다기보다는 추출하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연산에 사용된 속성은 모두 제외된다는 것만 유념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조인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테이블에 필요한 것들을 관계대수 형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관계대수 부분은 난이도가 좀 뭐라 그럴까요 프로그램 방식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조금은 난해해서 그다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학습 시간과 이번 학습 시간에 같이 알아봤던 데이터 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을 해 봤듯이 모든 내용에 다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다음 과정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주셔야만 학습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매회차마다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학습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